봅시다. 저는 뭐 다 솔직해서 네. 최겨울. 유일하게 수염이 있잖아요. 아프리카 남 BJ죠. 저의 본질은 별도선 주십시오, 여러분들. 모르겠어요. 이건 당연히 저는 팬들을 위해서죠. 팬들을 위해서. GD 패션급의 167 하겠습니다. 작게도 살아보고 싶어서요. 혹시 이 영상은 슈펜 관계자도 보시나요? 누가 봐도 슈펜이죠. 네. 평생 무료로 슈펜. 네. 슈펜 사장님. 슈펜 사장님이요. 네. 이런 인터뷰에 욕을 해도 되나요? 1회 40주년 너무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또 많은 브랜드가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. 슈펜도 있고 또 슈펜도 있고 또 뭐 슈펜도 있죠? 아 맞네요. 늘 저희와 함께 하잖아요. 에이랜드가. 에이랜드 사실 너무 축하드리고요. 오래오래오래오래 진짜 번창하고 많은 어떤 혜택을 주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알겠습니다. 갑니다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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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가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